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체니자입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1.62%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2%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신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코스피는 개인들이 4,15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팔고 있네요. 상위 종목 두 쪽 보니까 LG 엔솔이 모합이고 나머지는 거의 마이너스에요. 선수는 1.4% 빠지고 있어. 선바가 0.7, 하이닉스 1.1, LG화학 0.1, 오선주가 1.3% 정도. SDI 0.6, 현대차 1.9, 네이버 0.5, 기아 2.3%, 카카오 0.5, 포스콜딩스 4.3. 많이 빠지네요. 셀트리온 3.3%. 아주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정신없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677.97, 2.08% 빠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1,9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인들이 많이 파네요. 1,33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540억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좀 LNF가 0.2% 오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8% 오르네요. 카카오 게임즈 좋은 일 있는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1.7% 오르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퀘어가 4.6% 폭락합니다. 에코프로비엠 0.8%, HRB 3.9, 에코프로 2.0, 스튜디오드래곤 0.2, 셀트리온 제약 3.4, 리노공업이 2.5% 이렇게 빠집니다. 아주 그냥 쭉쭉 빠집니다. 쭉쭉 빠져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애플이 벌써 52주 신저가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고 금리 상승과 23년의 경제 상장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냉각을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우지스는 전략보다 365.85포인트 내려서 32,875.71로 마감을 했고 S&P500은 46.03포인트 내려서 3,783.22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은 139.94포인트 내려서 1,213.29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금리는 상승을 했고 이날 3.847로 출발한 10년물 국제금리 수익률이 3.878로 상승을 한 거예요. 이날 애플은 아이폰 출현한 감소 전망의 주가가 3.07% 하약을 해가지고 18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넷플릭스 2.5% 내렸고 알파벳 1.5, 마이크로소프트 1.0, 아마존 1.47 내렸고요. 메타도 1.08% 내렸습니다. 테슬라 3.3% 내렸습니다. 3.3%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에너지 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APA 5.1, 마라톤 오일 3.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옥시덴탈 3.5, 대본에너지 3.7% 내렸고 서스웨스트 항공은 겨울 폭풍 여파로 대규모 항공편 교량이 이어지다 보니 주가가 5.16%나 내렸습니다. 금융주는 상승을 했네요. JP모건 0.5, 벤커버메리카 0.7% 올랐습니다. 월간은 증시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 현재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시장은 그 산타랠리의 실망스러운 출발 이후에 수면위로 머리를 내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이상 기술적 랠리를 기대하지는 않고요. 더 큰 손실 없이 금요일 시장이 끝나기를 바랄 정도로 지쳐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트한 에너지 공급, 매타적 중앙은행들의 올해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 국면을 접어들다 보니 이 낙폭 과대주를 사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지만 간단한 진실은 올해 저조한 성정을 초래한 거시경제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전미부동산업자협회가 있어요. NAR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11월 미국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4% 정도 하락을 했어요.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1.8%를 하위를 했고 이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잠정 주택 판매는 앞서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매매가 마무리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수치를 향후 몇 달 동안 기존 주택 판매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계약 체결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얼터닷컴에서도 그래요. 지금 주택 시장이 겨울동면에 접어들었다. 기존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면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진단을 하는 거죠. 인베스코에서도 그러는데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라면서 투자자들은 연착륙을 바라고 있지만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국제효과는 하락을 해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보니까 서울 텍사스나 원유, 2월 인도분이 배럴당 0.67달러들여서 78.86달러 거래 마쳤고 런던의 선물골에서 보니까 국제효과 기준이죠. 2월 북해상 브랜트도 1.22달러 내려가지고 83.11달러 기록 중입니다. 금가 기간 하락을 해요. 2월 인도분 금가 기간 전 거래일보다 온수당 11.10달러 내려서 1,812달러로 거래 마쳤고요. 달러와는 강세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1% 올라서 104.51, 104.51을 기록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러인덱스는 유로, N등, 주요, 6개 통으로 그 달러와 가치를 지수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별로 싹 좋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는 5만 5,700원, 5만 5,8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900원, 800원 많이 빠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아주 신나게 빠지고 있네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최악으로 가고 있고 외인들은 현재 6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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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일단은 팔자. 팔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들은 사자. 사자로 가는 거죠. 우선지는 5만 5백원, 5만 6백원입니다. 700원 정도. 한 1.36%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어. 지금 보니까 우선 누더파 쭉 올라가다가 쭉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안 좋아요. 살짝 5만 원까지도 위태위태하는 것 같은데 오늘 5만 5백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잘하면 5만 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 밀릴 수도 있다.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지야나? 그렇게 어렵게 고생고생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6만 전자는 커녕 5만 전자 다시 돌아오니까 상당히 좀 멘탈이 좀 깨질 듯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다운스러웠어요. 이렇게 또 꺾일 줄이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꺾이는구나. 상황이 또 안 좋구나. 경기침체라는 단어 자체가 우습게 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지. 심리.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보다는 매도를 해야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건데 뭐 그런 심리 속에서 기업의 멘탈만 기업의 펀더멘탈만 안 깨지면 됩니다. 펀더멘탈만 안 깨지고 잘 버텨주면 좀 떨어질 때 그때 조금씩 주워담고 좀 버텨보면서 관망도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총알이 있어도 총알을 다 쏘지 마세요. 적정하게 적정하게 쏘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